오토바이 엔진 소리 이게 또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단기통의 그 뭐냐 고동 소리부터 4기통의 그 날카로운 소리까지 심장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엔진 유형별 장단점 한번 제대로 펼쳐보려고요 어떤 엔진이 왜 특정 용도에 더 적합한지 아 또 피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보죠 그쵸 사실 모든 엔진은 뭐랄까 일종의 절충안이죠 타협이에요 비용 성능 크기 무게 아 그리고 라이딩 할 때 그 감성까지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게 그냥 스펙만 볼 게 아니라 그 설계 철학을 들여다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 단기통 엔진부터 시작해 볼까요 구조 간단하고 저렴하다는 거 이게 최고 장점이죠 네 부품 수도 적으니까 고장 나도 원인 찾기 쉽고요 근데 오프로드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존중 흥미롭던데요 아 그쵸 이게 폭발 간격이 길잖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그립을 다시 찾을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아하 트랙션 한계를 라이더가 좀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죠 그렇군요 근데 단점은 역시 그 별명 썸퍼 네 소음이랑 진동 이건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고회전 고출력도 좀 힘들고요 네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하죠 여기서 이제 힘을 더 얻으려고 나온 게 브이 트윈이군요 어떻게 보면 단기통 두 개 붙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죠 초기에는 생각보다 부피가 많이 안 커졌었나 봐요 네 초기 설계는 그랬죠 근데 요즘엔 피스톤 간섭 피하려고 각도를 더 벌리면서 좀 커졌어요 당연히 부큼 수가 두 배니까 복잡해지고 비용도 들고 아 열 문제도 있고요 아 열 문제? 네 그리고 그 특유의 V형태 때문에 바이크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죠 연료탱크 공간도 좀 손해보고요 그래서 두카티 L2인 같은 게 나온 거군요 90도 V2인? 그렇죠 형태 때문에 L2인이라고 부르죠 아 그래서 V2인 바이크들이 좀 뜨겁다는 얘기가 많았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공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우리가 흔히 보는 직렬 2기통 병렬 투인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로 영국 엔지니어들이 V2인의 그 폭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안했죠 장점은 역시 폭이 좁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헤드나 벨브 같은 부품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음 구조적으로 좀 유리해요 대량 생산에도 좋고요 근데 간점도 있잖아요 크랭크축 길어지고 특히 180도 위상차는 그 로킹 커플 진동 문제 맞아요 좌우로 흔들리는 진동이죠 그래서 재봉틀 소리 같다 온 말도 나왔던 거고 네 근데 요즘엔 또 270도 위상차가 인기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점이 오히려 매력이 된 거죠 아 그 특유의 고동감 때문에요? 네 완전히 다른 접근법도 있습니다 바로 BMW의 상징 박서트윈 아 박서엔진 피스톤이 서로 마주보고 움직이는 거요? 네 그래서 진동이 자연스럽게 상쇄되고 무게중심도 낮아서 다루기가 쉽죠 안정적이고 다루기 쉽다는 건 알겠는데 역시 폭이 문제더라고요 코너에서 엔진이 땅에 달 정도로 넓던데요 그게 뭐 가장 큰 단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좁은 길 가기도 좀 부담스럽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으로 주목받은 게 직렬 3기통입니다 3기통이요? 이건 좀 독특한데요? 네 싱글과 트윈의 장점을 좀 합치려는 시도랄까요? 피스톤 셋 중 하나는 항상 동력을 만드니까 관성 불균형이 적어요 그래서 더 부드럽게 고회전으로 올라갈 수 있고 출력도 높게 낼 수 있죠 오 장점이 꽤 있네요 근데 완벽한 진동 제어는 어렵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홀수실린더 구조상 완벽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raw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날것이라니 약간 거칠다는 의미겠죠? 네 그렇죠 약간의 진동이 오히려 개성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자 이제 진정한 스크리머 영역으로 가볼까요? 직렬 4기통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직렬 4기통 네 이건 뭐 720도 연소 과정 동안 힘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극도로 부드럽고 회전수도 아주 빠르게 올릴 수 있죠 1차 진동 밸런스도 아주 우수하고요 정말 부드러움의 대명사죠 근데 또 그 특유의 고회전 사운드 비명소리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매력이 있죠 근데 숨겨진 진동 분쇄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2차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에요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보통 밸런서 샤프트라는 부품이 추가되죠 아하 그럼 이론상 가장 완벽한 균형을 가진 엔진은 뭐예요? 직렬 6기통이죠 6기통? 네 이건 1차, 2차, 로킹 커플까지 모든 종류의 진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상쇄됩니다 완벽한 균형이죠 와 진짜 완벽한 엔진이네요 근데 왜 거의 안 쓰이죠? 너무 넓어서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혼다 12X 같은 아주 기념비적인 모델에나 잠깐 쓰였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뭘까요? 그럼 현실적으로 오토바이를 위한 최적의 엔진은 과연 뭘까? V4를 아주 강력하게 지목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모터 지피 머신 대부분이 V4 쓴다고? 왜 그런 거죠? 음 V2인의 그 컴팩트함과 직렬 4기통의 부드러움, 고회전 특성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밸런스도 거의 완벽하고 크랭크축도 짧아서 아주 높은 회전수랑 출력을 동시에 낼 수 있죠 근데 역시 단점이 있겠죠? 뭐죠? 거의 아담한 티움으로 만들어야 할 정도라고 하던데 네 바로 그거예요 비용 아 비용 구조가 극도로 복잡해서 제조 비용이 정말 정말 비쌉니다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혼다 VFR이나 두카티 파니갈레 같은 아주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에만 제한적으로 쓰이죠 결국 V4는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거의 무시하고 성룩을 극한까지 추구한 결과물인 셈이에요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단순 장단점을 넘어서 각 엔진마다 추구하는 철학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 어떤 엔진이 절대적으로 최고다 뭐 이렇게 말하긴 어렵고 예산, 용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느낌 여기에 따라 선택이 확 갈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스펙시트에 나오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죠 엔진이 만들어내는 그 고동감, 사운드, 스루틀 반응 같은 감성적인 부분들 이게 라이딩 경험의 핵심이거든요 하긴 타봐야 아는 것들이죠 그렇죠 어쩌면 완벽한 엔진은 그냥 이론 속에만 있는 걸지도 몰라요 현실의 엔지니어들은 항상 제약 속에서 고민하죠 라이더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기술적인 장단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봤잖아요 이걸 다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엔진의 그 감성 혹은 매력은 과연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익숙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설계자가 의도한 어떤 공학적 예술에 대한 공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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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eless legends istem이乖 맞죠 붕세 countries 아무렇을 거주 Нап Пре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